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7시에서 35분 동안 버티면서 받은 총 10개죠 비주까지 행운을 먹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마일리지로 바로 주는군요 뭐 아래 나와야 되잖아 아 마일리지 5개 먹었군요 5개 남았군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27시에서 35분을 했는데 말이지 마일리지 적립으로 27시간 35분을 버텨가지고 얻은 거는 5000마일리지 뿐이군요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